그리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미국 반도체 지원법, 그것도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, 아마 SK하이닉스, 삼성전자들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이 법, 이게 또 관건이네요. 맞습니다.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인 거예요. 불확실성이 빠져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반도체 지원법의 상세 내용을 보면 527억 달러를 보조금을 제공하는 건데, 그중에 일부가 보조금이고요. 연구개발 지원에 또 132억 달러, 글로벌 공급망 강화 노력에 또 5억 달러, 총 527억 달러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인데, 제공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라는 독소조항이 있어요. 독소조항이 명시될 텐데요. 초과이익을 환수한다. 이것도 안 좋은 거지만, 이것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? 경영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. 그리고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요구한다. 이거가 말이 많더라고요. 굉장히 심각하죠.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이 정말 핵심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된 경영 전략이 뭡니까? 초격차잖아요.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야 되는데, 그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쉽게 용인한다는 것은, 소위 말해서 반도체 시설 접근권 요구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구사항이고요.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의존을 더 많이 해요. 중국의 대략 4, 50%, 미국으로는 7% 수출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총 랜드플래시 생산량의 40%가 중국 공정에서 이루어지고,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의 40% 이상이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,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제안,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독소조항이고요. 결국 지금 우리 기업들의 선택은 보조금을 받되, 이런 독소조항을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완화해달라라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한미정상회담을 할 텐데, 거기서도 개별 기업단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, 국가 대 국가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,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주목이 된다,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이것은 마치 그냥 수학 공식과 같은 게 아닙니다. 그냥 외교적인, 어쩌면 예술적으로 풀어야 될 일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외교는 그냥 단순한 공식, 법, 제도 이게 아니라 예술적으로, 소위 우리 한국 경제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. 전략적 모호성, 중국에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고, 미국의 외교 안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, 둘 다 중요한 것이지,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양쪽을 잘 함께 가져가는 그런 전략, 외교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뉴스도 여러 개 챙겨봐야겠네요. 외교 관련 뉴스, 정치 관련 뉴스. 감사합니다. 네. 회원님 informative. 네. 네. quindi,할 아니야. 네. OK. 네.